저는 천생연분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혜경입니다. 제 노래 멋진 노래 천생연분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박수 한번 주세요. 달려갑니다. 한 노래 내려두신 우리는 천생연분 인연이 따로 있나요 다 훑고 두고 사랑 두고 아껴줘 놓은 맘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그것 하면 여쭤보았다. 눈이 오면은 좋을 때라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지켜줄 때야 바빛을 대지하며 두껍게 살아갈 거야 좋아 좋아 바나들 좋아 천생연분 한 곡 있나요 우리 사랑 천생연분 일세 좋아 아싸 아 우리 사랑 자 다음 파자 다음 파자 나도 아마 소리가 보고 싶다 저 암호 아니야 손 좀 잘 펴주는 건 아닌데 자 다음 파자 없어요 바보달라 보이셨네 바보달라 자 제 손 잡고 싶으신 분 하늘을 내주신 우리는 천생연분 흰 명이 따로 있나요 자 돌아 봅시다 손 두고 사랑 두고 아껴줘 놓은 맘 어디 인권도 못며 어디 인권도 못며 우리 둘의 사랑이 벌써 눈물이 오면 좋을 때라 따뜻하게 감싸주면 하 지켜줄 거야 하 평생 지지하며 두껍게 살아 바를 거야 하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큰생연분 따로 있나요 우리 사랑 천생연분 일세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큰생연분 따로 있나요 우리 사랑 창 공95 오늘의 엥 선수 같은 6 화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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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가! 감사합니다